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도현 곽의정통부 제2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 해외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